한숨이네요 저보다 재밌는 친구를 간만에 만났네 화상도 해줘야됩니다 이럴때는 지금 CS먹는게 중요한게 아니에요 기선제압입니다 누가 더 화나게 하냐 그게 중요한 게임입니다 이제 피했으니까 맞췄으니까 한번 웃어주고 미신이 올수도 있는데 그래도 여기서는 쫄지말고 농락해줘야됩니다 여기다 어 아 난 죽지않는다 사이온 노플 현판 날라온다 여기다 위다 나이스 나이스 쫄지않으니까 이겼죠 나이스 한 방 아 자포? 어? 치 여기 beside 빠특 흐허아아아 흐허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' 흫흐흐흫ㅎ 자풍맨이네요! 아까부터 흐흐흐흐흐흐흐ㅎㅎ 거의 형 그거 같았어요 아까부터 그거 임패스트 테란 흠흐흐흫 הם 흐흐흐흫